루엘 중 루엘 지금 저희는 루엘이가 열이 나서 거실에서 자고있습니다 어디 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! 야! 네! 삐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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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 배웠어? 네! 삐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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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네! 삐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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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z! 삐빅 접시 Bein'd родители 학교 가요 최소 때는 이제 회복이 돼서 건강해졌습니다 몇 도 나왔어요? 네 36.5도 나왔어요?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네 황스 부끄럽고 부추 밀떡 불붕 조용한 포스 쇠 쿠키 엠 이거 루엘이꺼고 이거 루엘이꺼고 혼자 집에 갈꺼야? 혼자 집에 갈꺼야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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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썰어주세요 얌 냠냠냠 뭐야 물고기랑 바나나랑 붙이는 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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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오? 나이스 패스! 안 낫도 야, 여기 됐어 형 됐어 잘해 드세요 형